안녕하세요 물감매의 상가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15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현재 슈퍼로 운영 중에 있는 상가입니다. 슈퍼에서 4칸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1칸이며 10년 계약 후 2년이 지난 상태여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상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면적 89.76제곱미터 전용면적 51.24제곱미터의 상가로 건축물 대장상 지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면과 맞닿아 있는 상가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글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으로 2018년도에 단층으로 준공된 상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4억 3천6백5십만원입니다. 슈퍼에서 보증금 천만원에 월 165만원으로 임차해서 사용중인 곳으로 연수익 1980만원 나오는 수익률 4.64%의 상가입니다. 50%가량의 대출도 가능한 곳으로 준공후부터 슈퍼에서 선점하여 운영중인 상가로 인접세대수와 상가의 수를 생각할 때 슈퍼가 빠질 일은 없어 보이는 입지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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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